어떡해. 경선인가 봐. 경선인가 봐. 야, 소름. 야, 너 눈물로 가냐. 진짜로? 거짓말이야? 우선이 어떡해. 경선이지. 네. 경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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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 경선이야. 야, 경선이야. 경선아. 나라고 하는 거야. 경선이야. 경선이야. 경선이가 나 되게 좋아했는데. 뭐야? 누가 또. 누구? 경선. 누구세요? 누구예요, 누구? 나 맞춰보고 싶은데. 경선이 동생이야, 동생이. 저 경선이에요. 어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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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경선이 친절하잖아. 머리 박아. 머리 박아. 너 경선 아니야? 뭐야. 너 경선이야. 야, 너 경선이야. 야, 이 동생아 너무 아파. 아, 눈물이 오겠냐. 뭐야. 일단 두 번째 경선이도 눈물로 맞이해서. 경선이야. 알겠어. 뭐야. 일단 어서 와, 어서 와. 또 있겠어. 야, 빨리 들어와. 야, 너희 빨리 주워. 경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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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놀리지 마. 야, 네가 우리 놀리지 마. 여기 나중에 팍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선입니다. 샤이니가 차였던 애 아니야? 옛날에. 헬로 베이비 샤이니 편에 넣었다. 유근이, 유근이. 맞아요. 진짜 닮았어, 민호야. 유근이야. 마이크 하세요. 아빠 가야 돼. 마이크도 한다고 해. 가야 돼. 아빠 갈게. 여기 시원이가 안에 들어가야 돼. 헬로 베이비 낳았던 조경사님. 아, 영광, 영광다. 우린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어, 그렇죠? 지금이라고. 증거가 있었어? 갑자기, 야, 조경사였는데. 경선아, 이게 보더니. 조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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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다. 근데 경선아. 눈물은 저기 앞에 진거다. 아, 진짜 미안해. 유근이 때 다 울었어. 우린 그냥 샤이니, 샤이니라고 생각했죠. 샤이니 페이비한테. 아,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아, 너무 재밌다. 아, 너무 재밌다. 아, 너무 재밌다. 아, 너무 재밌다.